가정연합 희망편지 새벽기도 공나물을 팔아 가족 생계를 책임진 어머니가 있었다. 매일 새벽 시장으로 가기 전 그녀는 교회에 들러 기도했다. 훗날 아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제약회사를 만들며 어머니의 새벽기도와 교회 종소리가 연상되게 심벌마크를 만들었다. 종근당 제약에 종문양이 새겨진 이유이다. 자식위해 통일위해 맑은 세상위해 오늘도 새벽기도는 계속된다. 자식위해 통일위해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